AI 매몰지가 이처럼 거대한 침출수 구덩이가 되면서 사체는 썩지 않고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매몰지를 관리해야 할 시군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생물 분해 방식은 침출수가 전혀 없다던 나주시. 검은 침출수가 맵물처럼 흐르는 매몰지 취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부서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매몰지를 만들고 없애는 전 과정을 일선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농민들은 AI 가금류 메모를 업체에 맡겨버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선 시군에서부터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수 유출이라든지 끓어오른 현상으로 주변에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확인되거나 이의 제기가 된 상황은 없어요. 그나마 매몰 작업을 하는 업체가 정부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나서야 지난해 6월부터 매몰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강제됐습니다. 하지만 매몰에만 급급하다 보니 비닐하우스 설치는 수십일 동안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시군 공무원들은 인력탑만 합니다. 거대한 침출 수정으로 변해버린 직종 매몰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매몰지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